자 그럼 책으로 이제 205페이지 볼까요 205 자 거기 밑에 보시면 점 2번 취소권 이라고 되어있는 걸 찾으셨어요 취소권 그걸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취소는 뜻이 뭐라 그러죠 이름 요요한 범위량이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건데 취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미성년자 사례를 풀 겁니다 미성년자 7번으로 올까요 취소권은 미성년자 사례를 풀 건데 얘가 만 18세입니다 하여튼 몇 세 이렇게 다 만 나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 18세 만 18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얘가 19세 또는 20세 생일 안전한 아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몇 학년이라는 거예요 고3 아니면 생일 안전한 대학교 1학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민사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원자죠 만 만 19세 미원자 만 19세 미원자를 민사 미성년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 많이 까먹으셨네요 자 그러면 갑은 미성년자고 어른 부모예요 갑은 미성년자 이렇게 말하면 되고 병은 부모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법정 대리인 그러면 얘는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멀쩡한 일 죽이시면 안 돼요 살아있으니까 권리 능력은 있죠 그런데 얘는 단독으로 계약을 할 능력이 모자라죠 즉 무슨 능력이 부족하다 행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법정 대리인에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이 을은 뭐라고 그래요? 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을은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을은 상대방에게 표현합니다 이 밑에 갑의 의무는 뭐예요? 갑의 의무는 컴퓨터 팔았으니까 갑의 의무는 컴퓨터 인도해 줘야 되고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매매 대금 쪽으로 받은 돈은 60만 원 받았다고 칠까요? 자 그러면 이 6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20만 원은 PC방 가서 써버린 거예요 유흥비의 탕진에 써버렸고 20만 원은 여자친구가 선물 사주는데 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20만 원은 지갑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총 매매 대금 받은 거는 얼마예요? 60만 원 받았는데 얼마만 남아있고 20만 원만 남아있고 40만 원 써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먼저 이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매매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넘어가서 206페이지 제일 위에 140조 조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취소권자 140조 조문인데요 206페이지 제일 상단번에 140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140조 조문을 읽어보니까 이 140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볼까요? 뭐가 중요하죠? 만 만 만 만 그러면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무효 주장권자에 대해서는 굳이 법정원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무효는 누군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굳이 법정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누가 취소권자인지는 반드시 법에서 규정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게 몇 조라고요? 140조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제, 차, 사, 강, 대, 승 이렇게 동그라미 할까요? 제, 차, 사, 강, 대, 승 쟤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 차고 사, 사계 강, 강바 대, 대리인 승, 승계 이 여섯 사람에 한해서만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권자는 꼭 미우셔야 됩니다 취소권자는 누가 있다고요? 제, 차, 사, 강, 대, 승 쟤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 차, 차, 고, 사, 사기 강, 강, 바, 대, 대리인 승, 승계 이 여섯 사람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을 보시면 먼저 갑은 취소할 수 있어요? 갑 얘는 되죠? 얘는 어디에 해당돼요? 얘는 제한 능력자에 해당되니까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 부모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부모는 어디에 해당되죠? 대리인 그 중에서 법정 대리인에 해당되니까 갑하고 병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을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은 제한 능력자 아니죠? 차고 일으킨 사람도 아니고 사기 감옥 당한 사람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고 승계인도 아니니까 취소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갑과 병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칠판 볼까요? 갑은 누구랑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을과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당연히 을에게 취소를 하는 건 맞는데 을이 이 컴퓨터를 정의라는 사람에게 대팔고 현재 정의라는 사람에게 컴퓨터가 인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계약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을 현재 컴퓨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 그러면 갑하고 병은 취소를 을한테 해야 돼요? 정한테 해야 돼요? 아니면 둘 모두에게 할 수 있어요 취소의 상대방은 을이다 정이다 둘 다다 그럼 읽어봐야 되겠네요 142조 142조 취소의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 그 상대방 밑줄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앞부분은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 그 말은 뭐냐면 갑이 계약을 한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럼 갑은 누구랑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을과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 상대방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취소는 당연히 누구한테 된다? 을에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뭘 쓰냐면 직접 상대방을 쓸까요? 그 상대방 밑에다가 직접 상대방 꼭 잘 비웁니다 취소는 당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직접 상대방인 사람에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컴퓨터가 설사 정의라는 사람에게 인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니까 누구에게 취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을에게 취소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취소는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특별한 방식은 필요가 없어요 취소하겠다는 전화하는 것도 되고 편지 작성해서 취소하겠다는 편지 보내는 것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즉 서면에 의하는 것도 되고 구두에 의하는 것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하는 것도 되고 묵시적으로 다 돼요 어쨌든 취소는 특별한 방식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취소하면 법률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얘기합니다 그럼 7판 볼까요? 1월 1일에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고 3월 1일에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죠 취소하면 법률 행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모유가 되는 겁니다 다시 취소하면 법률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적으로 모유가 된다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소급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41조 단사람 읽어볼까요? 자, 취소의 효과 찾았어요? 자, 그 취소의 효과에 가면 밑에 141조 취소의 효과 본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취소된의 된 동그라미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유인 것으로 온다 처음부터 무유의 밑줄 아시고 거기다가 제가 7판에 쓴 것처럼 소급적 무유를 쓸까요? 소급적 무유 취소하면 소급해서 법률 행위의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서를 읽어봅시다 다만 단서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제한각자는 읽습니다 시작 다만 제한각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무한한 한도 현존한 한도 내에서 상한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즉, 제한각자는 무슨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현존의 한도 여기까지 흘러가는 법률을 조금 잘 기억합니다 다시 7판 오시면 갑하고 병이 이 계약을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약만 체결하고 서로서로 아무것도 이해한 게 없어요 컴퓨터 인도해 준 적도 없고 대금 지급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서로서로 이해 안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는 매매 계약에 의해서 갑은을한테 컴퓨터를 인도해 줬고 을은 뭘 지급했죠? 대금 지급한 거죠 그럼 이 계약이 뭐가 된 거예요? 취소 그러면 계약이 취소가 됐으니까 갑은 을에게 받은 이 매매 대금을 다시 을에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려줘야 되는 반환 이름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표현을 기억합니다 이게 무슨 반환? 부당이득 반환 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계약이 취소가 됐으니까 을은 컴퓨터 가지고 있는 거 다시 갑에게 돌려줘야 되죠 이 돌려줘야 되는 반환 이름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역시 무슨 반환이라고 한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을은 컴퓨터를 그냥 되돌려 주면 되는데 60만 원짜리 컴퓨터를 그냥 되돌려 주면 되는데 갑은 받은 돈 중에 얼마를 써버린 거예요? 40만 원 써버렸고 20만 원 남아있는 거죠 아까 읽어봤더니 제한각자는 무슨 한돈에서 반환하면 된다? 현존 이익 한돈 제한각자는 이익이 남아있는 한돈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현존 이익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되죠 그럼 칠방을 봅시다 자 먼저 매매 대금 쪽으로 받은 돈은 총 얼마예요? 60만 원인데 이 중 20만 원은 유흥비의 탕진에 써버린 거예요 이건 현존 이익이 있다? 없다? 이거 없죠 현존 이익 없죠 그 다음에 지갑에 20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현존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쉬운데 중간에 여자친구 선물 사주는데 20만 원 써버린 거예요 이건 현존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현존 이익이 있다면 총 얼마라고 돌려줘야 되는 거죠? 40만 원 현존 이익이 없다면 20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 결국 중요한 건 돈 그러니까 현존 이익이 얼마인지 계산을 잘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매매 대금 6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빼서 여자친구 선물 사주는데 써버린 거죠 이건 현존 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이걸 잘 이해합니다 자 먼저 매매 대금 60만 원 중에서 20만 원 빼가지고 쓴 거 맞죠? 이 20만 원은 없어졌지만 이 20만 원 대신에 물건으로 남아있죠 물건으로 남아있으니까 얘는 현존 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 가베레네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사주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돈에서 20만 원 빼가지고 선물을 사줘야 되죠 그런데 매매 대금에서 20만 원을 빼가지고 선물을 사준 거니까 자기가 원래 써야 될 돈이 굳은 거예요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원래 써야 될 돈이 굳은 거니까 이런 경우는 현존 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대금 받아서 생활비에 썼다 치료비에 썼다 물건 구입했는데 썼다 이런 건 다 현존 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얘는 현존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현존 이익이 있으니까 이 값은 둘 다 더하면 현존 이익이 얼마죠? 40만 원이니까 값은 얼마만 반환합니다 40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생기는 이념을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각각 반환을 시켜보면 을은 60만 원짜리 컴퓨터를 그대로 다 되돌려줘야 되고 값은 40만 원만 반환하면 되니까 결국 각각 반환을 시켜보면 누가 손해보는 거죠? 을이 손해보는 거죠? 상대방이 손해보는데 상대방이 손해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하고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 중에는 누구를 훨씬 더 보호를 하죠? 미성년자를 훨씬 더 보호한다는 겁니다 제한각자를 훨씬 더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해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얘는 손해 안 불려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 안 불려면 제가 미성년자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거죠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까봐요 이렇게 까봐 민증각은 학생증 까봐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갑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을이 일일이 확인해봐야 되는데 확인해보지 못한 불이익은 상대방 네가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제한각자는 무슨 안돈에서 반환하면 돼요? 현존이익 안돈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는 주장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이때 이래죠 맨 밑에 146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46조 찾았어요? 자 취소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대에 범밀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대에 행사해야 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취소권은 읽어보겠어요 시작 취소권은 자 그럼 거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나를 밑줄 하시고 그거 다 쓸까요? 취소, 원인, 소멸 취소, 원인, 소멸 취소, 원인, 소멸 취소의 원인이 소멸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취소, 원인, 소멸 이건 뭐냐면 하자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언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게 될까요? 성년자가 되면 취소 원인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착오에 일으킨 사람은 언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할까요? 착오 상태에서 벗어나면 취소 원인이 소멸하는 거고 그 다음 사기당한 사람은 언제 취소 원인이 소멸되게 될까요? 사기당한 사실을 알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는 겁니다 강박당한 사람은 강박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는 겁니다 이렇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그리고 법무를 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0년 내에 각각 취소권을 행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얘가 18세 때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23세가 됐어요 그러면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막 찍으시면 안 되고 다시 18세 때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는데 지금 23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값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소를 요하는 게 아니고 해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맞추면 되겠어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자 그러면 대답 안 하시네요? 그럼 해봅시다 지금 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말하는 이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그 다음 법무를 행위니까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성년자가 되는 거죠? 만? 몇 세? 19세?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19세? 종이 차리고 그럼 19세가 되면 성년자가 되죠 그러면 몇 세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 내에니까 산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9세 되면 성년 된 거죠 그럼 1년 지나면 20세 2년 지나면 21세 3년 지나면 20? 2세 뭐 또 23세래요 다시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지나면 20세 1년 지나면 또 21세 또 1년 지나면 22세 몇 세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2세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몇 세예요? 23세니까 3년은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났죠 3년이 지났어요 3년 지났고 그 다음에 18세 때 계약을 체결한 거죠 18세 때 지금 몇 세예요? 23세니까 아직 10년이 지났다 안 지났다 매매 계약을 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죠 그럼 이건 3년은 지났고 10년은 안 지났다는 거예요 결국 이해 포인트예요 3년은 지났는데 10년이 안 지난 거예요?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조문을 읽어보면 돼요 조문을 읽어보면 조문을 읽어보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죠 없다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읽어보겠어요? 잘 동그라미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네 동그라미 3년 내에 네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네 동그라미 그러니까 3년 내에 그리고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 안 지나야 되고 3년도 안 지나야 되고 10년도 안 지나야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건 몇 년이 지났버렸으니까 3년이 지났버렸으니까 더 이상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외워볼까요?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0년 내에 각각 취소권을 행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7판을 보실까요? 꼭 외우고 넘어가야 될 거 먼저 취소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취소권자 누구예요? 재차사강대승 그 다음 취소의 상대방은 무슨 상대방이다? 직접 상대방 취소하면 법률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죠?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때 상대방한테 받은 거 무효든 취소든 똑같아요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계약이 취소가 되었을 때 상대방한테 받은 걸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려주는 반환 이름은 무슨 반환이라고 한다? 부당득 반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만 제한각자는 무선 안돈에서 반환하면 돼요 현존익 안돈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무용 취소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론 설명 다 했으니까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확인 문제 풀어보세요 저는 빨리 담아서 예 자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갈 거예요 다시 한 번 보고 자 그리고 뒤에 거 한 번 보고 마음속으로 답 정하셨죠? 그러면 객관심 문제를 푸는 건 정답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지문의 타당성 여부를 다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오전 제가 하면서 이론 확인 문제 풀어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오러 가는 거예요 위치를 잘 못 잡아서 하는지 나오러 와서 알았다고 저도 복수를 해줬죠 이렇게 자 풀어보세요 이러면서 자 해보세요 옳은 거 자 1번 법률행의 1부분이 무효인 때에도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일단 1번 지문을 보고 얘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건지 알아야 되죠 무슨 법률 설명하는 거죠? 일부 무효의 법률 그러면 아까 썼던 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법률행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의 원칙은 뭐가 원칙이죠? 전부 무효가 원칙 그런데 뭐와 뭐가 있으면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약이 되는 거죠 원칙은 뭐가 원칙이에요? 전부 무효가 원칙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했으니까 O의 X 2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게 어떤 제도에 관한 내용인 거죠? 보고 상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제도 어떤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무효 행위의 전환 무효 행위의 전환 이게 입양 판례죠 입양 판례 즉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 신고했을 때 이거 무효인데 이거 자기의 자로 출생 신고하는 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입양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 입양 신고를 바꿔주는 겁니다 얘는 O의 X예요 X 틀렸죠?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의욕해야 되죠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 효율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죠 대충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겠죠? 2번 당사다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는 알고가 빠졌네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소급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럼 이건 어떤 제도에 관한 설명이죠?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을 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건 맞죠? 대신 언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봐요? 추인 한때로부터 여기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소급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 4번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강취선이죠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취소는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무슨 취소인 거예요? 상대적 취소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야 되는데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X 5번 취소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보면 끊고 5의 X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광복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오! 조문 다시 해볼까요? 141조 다시 한번 봐봐요 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이렇게 되죠 그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휙 읽을 때는 휙 읽고 끄덕끄덕 해도 지문에 나왔을 때는 잘 판단이 안 서죠 그러니까 꼭 문제를 통해서 잘 확인해서 내용을 정리해도 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이걸 두고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각자는 그 행위로 인한 이득이 현존의 한도 내에서만 반환 책임을 진다 이거 맞죠? 즉 제한각자는 무슨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돼요? 현존의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몇 번이죠? 5번 맞추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다 맞았어요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 맞았어요 다 맞았으니까 여러분도 다 맞으셔야 돼요 아셨죠? 지금 다 맞았어요 비즈니 표시 그 다음 이제 조건하고 기한을 하겠습니다 조건하고 기한 얘는 개념만 좀 하고 가면 되는데 207페이지 올까요? 207페이지 자 거기에 조건의 뜻, 개념의, 그 다음에 기한의 뜻 그것만 파악하고 넘어갈 겁니다 먼저 어딜 읽어보냐면 양과로 1번에 밑줄 하지 마시고 조건에 의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거기만 먼저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셨으면 칠판 올까요? 자 먼저 조건부터 해봅시다 이 그림을 잘 따라옵니다 갑, 이 사람이 을에게 네가 공인인공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증여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험은 준다는 거예요 합격하면, 합격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시험이 되죠? 33이죠 네가 33에 공인인공사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갑하고 우리 이때 증여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합격할 거냐 말 거냐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우리 시험에 합격할 거냐 말 거냐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죠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는 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죠? 원래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반드시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끝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면 시험이 1년 지나면 끝내줘요 그런데 그냥 1차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면 그냥 1차만 하게 돼요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1년 동안 빡식해서 다 끝내야지 내년은 절대 못해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1년 지나면 진짜 시험이 끝내져 있어요 끝나져요 그런데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러면 잘해봐야 1차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반드시 끝내야 된다는 생각까지 공부하세요 자 그럼 다시 올리들 와서 자 우리 시험에 을에게 네가 33회 공인인공사 시험에 합격하면 검을 증여해 주겠다라고 갑의결에게 얘기를 했고 울도 승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중요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아니면 시험에 합격해야만 중요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합격해야만 중요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합격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중요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법률행위로서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립요건 갖추었나 못 갖추었나를 보면 되죠 우리가 비웠던 게 법률행위에 성립요건 세 가지로 뭐 비웠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비웠죠 그거 있는지 해보면 돼요 먼저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갑하고 을 당사자 있죠? 그 다음 이 건물 증여계약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 있죠? 목적은 뭐예요? 아 이거 합격은 목적이 아니고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건 이게 목적이죠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효과 말하는 대로죠 법률효과 그래서 건물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간만 소유권 이전 의무라는 게 있고 을은 의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증여계약의 목적은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 다음에 갑에 청약의 의사표시 있고 우리의 승낙의 의사표시 있고 합치가 됐으니까 증여계약이 이미 성립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증여계약이 성립을 한 건 맞는데 아직 증여계약에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그러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합격할 거냐 말 거냐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건예요 즉 법률행위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걸 조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백에다가 양거로 1번 조건에 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꼭 이렇게 필기합니다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이렇게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자, 여러분 쓴 거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법률행위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자, 그렇게 필기하셨어요? 자, 그 필기했으면 또 펜 넣고 그 조건은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립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성립은 다 한 겁니다 성립은 다 했고 효력의 발생, 효력의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게 이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또 7번 다시 볼까요? 자, 이번엔 의리라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그럼 조건이 뭐가 된 거죠? 성취가 된 겁니다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그러면 조건의 경우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할까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겁니다 즉, 소급효가 원칙이다, 장래효가 원칙이다 장래효가 원칙입니다 소급효인지 장래효인지 잘 구별해서 외워야 됩니다 자, 조건의 경우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앞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겁니다 즉, 소급효가 원칙이다, 장래효가 원칙이다 아, 장래효 자, 그 다음에 또 칠판 와서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계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일단 효력이 생기지 않다가 시험에 합격하면 나중에 효력이 생기죠 자, 일단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걸 정지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일단 효력이 뭐가 되었다가 정지되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 정지조건 그러면 당연히 정지조건의 경우에 조건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럼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지조건이니까 이때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거꾸로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계 네가 공인중교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생활비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줘야 되죠 생활비 줘야 되는데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생활비를 지급할 필요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없어지는 걸 이걸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해제 조건의 경우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겁니다 대신 꼭 기억해 드릴 건 뭐냐면 조건의 경우에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거예요? 소고표가 원칙이다? 장내역 원칙이다? 장내역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칠판에 와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증여계약을 체결했고 3월 1일에 시험에 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럼 증여계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3월 1일부터 그런데 당사다가 특약을 맺어서 조건 성취 전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시험에 합격하면 3월 1일부터 증여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거 맞는데 그러면 1월 1일부터 증여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 성취 전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써먹을 조건의 기본 개념입니다 다시 칠판 다시 오세요 꼭 얘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가비엘에게 네가 33회 공인중교사 시험에 합격하면 검을 증여주기로 했다 이게 대표적인 조건의 예입니다 읽어볼까요? 조건의 뜻 읽어봅시다 법률 행위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다시 조건의 뜻 읽어보겠어요 법률 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게 이게 조건이라는 겁니다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그럼 소급효과 원칙이다 장래효과 원칙이다 장래효과 원칙 다만 조건 성취 전으로 특약을 통해서 조건 성취 전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기안을 좀 봅시다 내용은 똑같아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의뢰계에 병이 사망하면 건물 증해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병이 뭐하면? 사망하면 건물 증해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병이 사망하는 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병이 사망하는 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확실 대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뿐이죠 자 그럼 잘 따라오실 게 뭐냐면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병이 사망하면 건물 증해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때 증여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미 증여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아니면 병이 사망해야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미 성립했다 사망해야 성립한다 사망해야 성립한다 그럼 사망하겠어요 사망 바로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증여계약 성립한 거죠 또 여기도 해봐요 성립 요건 세 가지 당사자, 목초, 의사표시 있는지 해보면 되죠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하고 을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 증여계약의 목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적 뭐죠?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그 다음 갑의 의사표시 있고 우리의 의사표시 있고 합치가 됐으니까 증여계약이 뭐는 한 거예요? 성립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성립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성립했는데 아직 이 증여계약에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효력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병이 사망하지 않아서 대신 병이 사망할 거냐 말 거냐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확실 이게 바로 기한이에요 즉 법률 행위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걸 기한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9페이지로 올까요? 209페이지에 와서 양가로 1번에 기한의 의이라고 중간에 되어 있는 걸 찾으셨죠? 209페이지 기한의 의 고기둥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제가 칠판에 써드린 것대로 필기합니다 기한의 의 옆에다가 법률 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그렇게 필기를 합니다 고기둥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한 번 더 갈게요. 법률행위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어떤 사실?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걸 기한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필기하시면 돼요. 이것만 세 줄. 다 쓰셨죠? 그럼 기한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자, 그러면 이게 조건인지 기한인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조건인지 기한인지. 저를 보시고. 자, 갑이라는 사람에게 내일 비가 오면 우산 하나 사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조건인가요? 기한인가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 하나 사줄게. 조건 기한? 조건이죠. 이거 왜 조건이 되는 거죠? 내일 비가 오는 건 불확실하니까. 그 다음, 남산에 눈이 오면 뭐 하나 사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남산에 눈 오면 뭐 하나 사줄게.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다시. 남산에 눈이 오면 뭐 하나 사줄게. 기한이죠. 왜 기한이죠? 남산에 눈 오는 건 확실하죠. 확실한데 언제 올지 모른다 뿐인 거죠.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 기한. 그러니까 항상 뭐뭐 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게 확실한 거냐, 불확실한 거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확실하면 뭐가 되는 거고? 기한이 되는 거고 불확실하면? 조건이 되는 겁니다. 다음 월식이 오면 망원경을 하나 사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음 월식이 오면 망원경을 하나 사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죠? 왜 기한이죠? 다음 월식이 오는 게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다시. 이렇게 법률 행위로서 성립은 했는데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면 뭐고? 조건이고 확실한 사실에 맡길 때 뭐가 된다? 기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의 경우는 조건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는 병이 사망한 겁니다. 그럼 기한은 도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한이 도래했다. 기한이 도래했다. 날짜가 왔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한도 소급효다, 장례효다. 장례효입니다. 똑같이 조건하고 마찬가지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을 하는 겁니다. 그럼 7번 다시 볼까요? 가베라는 사람은 의뢰계. 내년 1월 1일 오면 건물을 너한테 임대해 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년 1월 1일 오면 너한테 건물을 임대해 줄게 라고 오늘 얘기한 겁니다. 이때는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내년 1월 1일 오면 그때 임대차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일단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건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시기. 갑이 의뢰계. 자신의 건물을 금년 12월 31일까지만 너한테 임대해 줄게 라고 오늘 얘기한 겁니다. 금년 12월 30일까지만 너한테 건물을 임대해 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임대해 줘야 돼요. 해줄 필요 없어요. 해줘야 되죠. 그리고 12월 31일 오면 임대차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종기라고 해요. 일단 효력이 뭐가 됐다가 발생했다가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없어지는 건 종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 시기가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뭐하는 거죠? 발생. 종기가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뭐한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대신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거예요? 기한이 도래한때로부터. 즉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 그런데 잘 기억합니다. 이번엔 조건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 조건도 장래효가 원칙이라고 했죠? 그런데 조건의 경우는 특약을 통해서 조건 성취전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기한의 경우는 기한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겁니다. 그럼 기한 도래 효력을 특약을 맺어서 기한 도래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조건과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조건은 성취 여부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런데 기한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기한은 도래하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기한은 도래하는 게 확실한데 당사에다가 특약을 맺어서 조건 성취전으로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게 되면 기한 제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은 특약으로도 기한 도래 전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조건하고 기한에 관한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잘 푸셔야 됩니다. 풀기 전에 이 문제를 맞추면 퇴근해요. 맞추면 퇴근. 그다음에 틀리면 읽으시로 소급하는 겁니다. 소급 아시겠죠?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소급이에요. 신중하게 잘 푸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답을 정하셨죠? 자, 갑시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며 조건 성취의 효력을 조건 성취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O의 X예요. 그럼 조건은 소급효가 원칙이다. 장례효가 원칙이다. 장례효가 원칙.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인데 특약을 맺어서 조건 성취전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답 1번. 1번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내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4발하고 5분만 보더라고. 4발하고 5분의 답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1번으로 답을 좀 바꾼 것도 있어요. 나머지 지문들이 틀린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2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매시험 문제입니다. 조건이란 법무랭이의 성립 여부를 장례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다. O의 X예요. X죠.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죠? 불확실은 맞죠. 불확실은 맞는데 어디가 틀린 거예요? 성립 여부가 틀렸죠. 아까 조건의 뜻이 뭐였죠? 법무랭으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효력의 소미를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겁니다. 얘는 성립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불확실한 사실에 맡긴다고 되어 있는 거니까 O의 X. 4번에 갑시다. 기한이란 법무랭이의 성립 여부를 장례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도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성립 여부가 틀렸죠. 기한도 법무랭으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미를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게 기한인 겁니다. 3번. 가비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자신의 건물을 증여해 주기로 한 계약은 조건부 법무랭에 해당한다. 조건이 아니죠. 병이 사망하는 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확실하니까 조건이 아니고 기한부 법무랭에 해당한다고 되어 됩니다. 5번. 식이 있는 법무랭에는 법무랭이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기한이든 조건이든 다 기본은 소급효다, 장례효다. 장례효죠. 그럼 식이 있는 법무랭이 기한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럼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죠? 언제부터가 돼야 돼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돼야 되죠. 그런데 법무랭이 성립 당시부터라고 돼 있으니까 O, X, X. 그럼 조건의 개념, 기한의 개념.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합시다. 조건의 뜻이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해 주겠다고 조건의 대표적인데 조건의 뜻이 뭐죠? 법무랭으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례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게 조건이고 기한은 법무랭으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례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게 기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짧게 짧게 대단히 많은 내용들을 배웠어요. 먼저 뭐 배웠죠? 생각 하나도 안 나죠? 늘 수업받을 때 끄떡끄떡 하는데 시간 지나면 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꼭 동영상으로 잘 복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차고 배웠고 또 사기 강박 배웠죠? 그 다음에 무효 공부했고 취소 공부했고 조건하고 기한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다음 시간까지 잘 정리해 가지고 오세요. 지금 이렇게 습관을 잘 들여서 1년 안에 시험을 꼭 끝내도록 애씁시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